차 안에서 혼자 있겠네, 천만 가지 생각 다 하면서. 천만 가지 생각은 안 하고 뜨거운 커피 한 잔 생각만 하고 있어. 우리 이지은 씨는 뭐하나? 이 이지은 감동인데? 이 정도는 해야지. 정민 씨 혼자 감당할 일은 아닌 거잖아. 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상관없어. 정민 씨는 왜 나한테 무조건적이야? 그야 이지은이니까.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. 나라를 구했는지 모르겠고 날 구한 것 같긴 해. 이거 우리 완전히 데이트 보직인데? 이 데이트는 또 음악에 빠질 수 없지. 또 음악에 빠질 수 없을 일은 것 같먹을 것 같더라. 여기 내가 집에 간지 67 0000. 이번에는 아마 capability 남자친구에 따라서 가서 본 경험을 찾아다. 나오게 돼. 우선을 다한 것 같다.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같아요. 우선은 나선Film 아멘